안녕하세요. 가영TV 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요즘 진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나긴 했는데, 비록 방학이. 그래도 다들 지금 뭐 하시면서 지내나요? 신경놈어. 오케이, 신경 안 쓸게요. 실수 중이에요. 실습 힘들죠? 많이 힘들죠? 언니? 저는 서포터즈 하고 있어요. 어? 진짜요? 저도 지금 서포터즈 하고 있어요. 오래 저작권 걸려서 빠꾸먹음. 와, 진짜. 알지, 알지. 다시 해야 되잖아, 완전 정말. 그거 진짜 힘들지. 아, 근데 진짜 제가 완전 꿀팁 알려드릴까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여러분들한테만 진짜 알려드릴게요. 완전 비밀인데, 뭐냐면 혹시 공유 마당이라고 알아요? 그러면 이 공유 마당이라고, 그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저작물을 뭐 배포하거나, 그런 수집하는 사이트인데, 아니다. 이거 말해서 뭐해? 그때 제가 직접 그냥,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정말 완전 간단한데, 자, 봐봐요. 여기 포털 사이트 있죠? 그냥 공유 마당이라고 딱 치워요. 그러면 여기 사이트 이게 바로 위에 보이잖아요. 이거 딱 클릭해, 하고, 내가 원하는 분야 이거 선택해서, 눌러서 이제 검색하면 끝난다 이거죠. 완전 간단하죠?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영상, 어문, 폰트까지 다 다운받을 수 있다 이거야. 어때? 완전 간단하지. 완전 좋지 않아요? 완전 꿀팁. 그쵸? 왜 이제 알려줌? 지금이라도 알려준 게 어디예요? 뭐야, 홍보 아님? 아 근데 여러분 지금, 약간 홍보라고 하시는데, 홍보 맞아요 진짜. 왜냐면 너무 좋아. 써보니까, 과제할 때나 이럴 때 진짜 쓰니까, 너무 간편하고 진짜, 저작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 좋아. 꿀팁이네. 지금 바로 해봐야겠다. 진짜 해보세요. 진짜 완전 좋아. 어머어머. 영상 만들어야 하는데, 감사감사. 에이, 뭘. 잠깐만요. 퇴장을 하시네. 어머어머. 벌써, 잠깐만. 어디 가면 안 돼? 아니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가지 마세요. 잠깐만 잠깐만.